안녕하세요. 네트워크 시리즈에 함께하게 된 피아니스트 김태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 이 기획을 전에 들었을 때 기억에 남는 게 연구라는 단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연구라는 게 사실은 제가 학교의 자리를 잡으면서 자주 듣게 된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그 전에도 물론 하던 게 다 연구였지만 뭐랄까 연구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것보다 조금 더 구체화돼서 더 작곡 배경 혹은 곡의 의도 파악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연구하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펼쳐내면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했던 작곡가 메시앙이 제일 먼저 떠올랐고요. 그 후부터 아이디어가 조금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피아니스트 노트에서 제가 약간의 말씀을 드리면서 연주를 진행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당시에 자연 그래서 새해의 테마로 많이 곡들을 선정을 했었고 당연히 새해를 통해서 연주를 하려면 메시앙을 빠트릴 수 없을 거다라고 지나가는 투로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그때 물론 지나가는 투였지만 저는 그래도 조금 마음에 두고 있었고요. 그래서 뭔가 메시앙을 펼쳐내기에는 금호 아트홀 기획에서 하면 굉장히 걸맞겠다라는 꿈은 있었고 이번 아이디어가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메시앙의 프렐류드가 듀비시의 프렐류드에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듀비시 프렐류드의 조금 더 유명한 작품들을 메시앙 프렐류드 조금 생소한 곡들과 같이 엮어서 번갈아가면서 뭔가 연주를 하면 연관성이 혹은 너무 생소하지만은 않게 뭔가 연결이 잘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프렐류드라는 흐름이 일부에 생겨났고요. 제가 항상 연주하고 싶었던 프랑크의 프렐류드 코라 앤 푸가 거기에 또 프렐류드가 있었고 사실 프렐류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떤 형식을 뜻하기도 하지만 어떠한 흐름, 이렇게 좀 유려하게 흐르는 그런 것들을 다 프렐류드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에티드도 프렐류드가 될 수 있고 녹턴도 프렐류드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쇼팽의 연습곡과 녹턴을 엮었지만 전체적으로 프렐류드라는 테마가 관통하고는 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뭐 듀비씨의 달빛은 사실은 듀비씨의 프렐류드는 아니지만 그것도 마저도 사실은 프렐류드스러운 그리고 제가 또 금호 아트홀에서 꼭 연주를 하고 싶었던 곡들 중 하나는 새해 카탈로그 중에 하나 그래서 그거를 1부 마지막 곡으로 1부 프로그램까지 다 이렇게 뭔가 관통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조금 시도 아닌 시도를 하는 거는 어떠한 전체 곡이 있다면 그 곡 안에서 발췌를 해서 그거를 조금 한데 모아서 어떠한 이런 흐름들을 생각해서 연결시켜서 연주하는 거를 몇 번 시도를 하고는 있는데 다 듣고 나서의 어떤 그런 감정과 그런 감상편 같은 것들이 사실은 궁금하긴 해요. 제가 의도한 거를 다 고스란히 전달해드려도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의도한 바가 고스란히 전달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관객분들의 몫인데 그래서 이 아끼는 프로그램을 아름다운 음악들로 다 연주해드렸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네트워크 시리즈의 스페셜 큐레이터로 함께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제가 굉장히 아끼는 곡들로 연주를 해드릴 건데 어떻게 들으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7월 6일 오후 8시 금화아트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